다이아몬데 이거 밖에 없어? 예.. 아.. 백만 개는 키울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못 키웠어? 아 백만개래? 그럼 너 힘이 직접 키세요 아 다이아몬데 나 딱 하나만 뿌려줘 나 하나만 뿌려줘 하나만 나 하나가 혼도 тон아 다이아몬데 다이아몬데 아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라도 늦으세요 개울께요 어어~~~ 넓다 넓다 좋다 좋다 여기여기여기 다이웤몬드 곡괭이 받고 일하자 자 여기여기여기여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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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웤몬드 다이웤몬드 받아 자 여러분들 아래에는 흙으로 바꿔주세요 흙으로 흙 뿌려드릴게요 아 그 곡괭이? 자 직접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뭐 다 일일이 챙겨줄 수는 없는거니까 사람 죽여놓고 아냐아냐아냐 화이팅 화이팅 직접 만들어 다이웤몬드 다이웤몬드 다 썼어 다 썼어 캐야돼 캐야돼 음 어디 보자 어 예예예예예예 무슨 일인데요 태태기님이 전쟁 선포를 하고싶답니다 왜왜왜 태태기야 왜 전쟁 선포를 하고싶어 갑자기 이렇게 어 세 국가들이 이렇게 어 잘 어울러져 있는데 아니 갑자기 태태기님이 오시더니 우리 부족 농사를 망쳐요 야 잠시만요 족장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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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10개만 해봤어야지 야 아 지금 채우기대로 가겠습니다 어 어 전쟁에 아 알았어 10개 채웠습니다 족장님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 저희 주인 대리님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좀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과거 납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의 씨를 받아야 한다니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아니 우리 뭐냐 히털족의 국민 어 원도가 없어 정말 쪽팔리네요 가만히 있고 빨리 사랑방으로 들어와 사랑방에서 빨리 좋은 아이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 어쩔 수 없구만 아니 어디서 농득이 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음 누구야 가서 혼내켜줘야겠네 우가우가 연배님이네요 아아 나였구만 아니 족장이 이게 권위가 이렇게 없어도 되나 어 나를 다 무시하다니 어 훈내켜줘야겠네 어 족장이면 좀 모범을 보여야죠 아흠 일단 여러분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어 아야야야 광부드라 야야야 다이안도 빨리 줘 아 빨리 아 빨리 줘 왜 안줘 맨날 어 빨리빨리 올라와서 빨리빨리 주란 말이야 야 좀 이거밖에 못했어? 어 고맙다 잘 쓸게 자 여러분들 아래 흙으로 빨리 해주세요 농사 아래 농사꾼들 어 오케이 더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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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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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야만족이야 단합이 정말 잘 돼있어 음 인정 인정 내가 횃불을 가져갈게 얘들아 아 우리 팀 다 나빠 어 상큼해 농사를 하고 응 농사 여러분들 할 줄 아시죠? 앞뒤로 4칸입니다 물에 물이랑 자 예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아 누가 이거 점프를 해? 어? 누가 이거 아 물이 물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아아아 그렇구나 앞뒤 4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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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다가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자 물 좀 떠올게요 잠깐만요 스카이브 전화가 왔네 아이재이 요정조 네 네네네네네 에 아이를 보냈는데 아무도 없다고 해서 아이 어 저희 다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하 사람이라서 지하에 있거든요 어어 사랑... 사랑방에 가있는것 같은데 동굴쪽에 가있다고 어 어 이분 네네 어깨 그러면은 ok 아이를 낳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저희 이쁜 여자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통화방에 있나요? 이분? 야야야야 어요 그 사랑방에 혹시 갈 야만인 있니? 아 그래 니가 좋겠다. 야 그 누구니? 누구지? 음.. 그래그래 럭키세븐! 아 네? 일로 오게나! 너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을 너에게 나눠주지. 콜록콜록콜록 알겠습니다. 너에게 소중한 시간을 손사하마. 야 무한물 내가 일단 만들어놓을게요 여러분들. 무한물 좀 만들어놓고 따라오게나! 너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을 손사해주지. 사랑방이 오픈되었다. 야 가자! 아 이거 처음하는건데 이거.. 괜찮을 수 있을까? 자 자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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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딱 어울리는구만 이거 이쁜 아기가 태어나겠어! 어어? 따가 어울려 딱! 어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자 둘이 이거 사랑정 나누고있게 내가 문질 닫아줄게 알겠습니다! 아유아유 아유 저 이쁜사랑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찮은씨 하찮은씨 예예예예 저희 디스코드로 따로 방파서 했는데 아 아 네네 괜찮을거 같아요 네 이쁜사랑중이거든요 지금도 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좋은 요정족 감사합니다 네네 씨앗이 좋아요 하네 네에에에 좋아좋아 잘되고있어 오늘 저희 부족이 많은 발전을 할거 같습니다 어 외동? 어? 잠깐만 족장님 제가 또 해냈습니다 왜왜왜왜 제가 또 외동을 만들어냈어요 히터조 외동이야? 예 4연속? 야아 예 맞습니다 제가 4번 연속 외동을 만들어냈습니다 하하하하 자 관리자님 저희 사랑방에 이쁜 이쁜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아이를 일단 내려주세요 자아 제발 제발 광물 대기가 해냈습니다 저기 그 광물 어우 철 되게 많다 철 되게 많다 오오 대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야만저 외동이야 아아아아아아 거참 황글이거 아이 어쩔수 없지 어이 다들 운이 없나보군 자 모두 내려오세요 자 여기 늘립시다 늘립시다 이제 슬슬 족장님 제가 여러개 훔쳐왔습니다 아유 잘했네 기토직에서 뭘 훔쳐왔나 제가 다이아랑 어헝 그 다음 고기랑 좀 훔쳐왔습니다 제가 제가 손이 빛보다 빠르기 때문에 슬쩍 했어요 하하하하 잘했다 잘했다 네 아니 아니 제가 그 기톨족의 엄청난 그 성장속도를 봤습니다 어 아 진짜 지금 엄청 엄청나 성장속도가 네 지금 다미오나 다미오 족장한테 전화왔습니다 음 파케나 파케나 아 자 여러분들 여기다 씨앗좀 심어주세요 자 모두 씨앗을 심으세요 여기 빨리 이거 빨리 발전해야됩니다 저희 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배고픈이 없을거거든 빨리 빵을 캐야돼 자 여기 빛이 들어야지 자랍니다 여러분들 횟불좀 많이 깔아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예 4칸 으흥 여기 고마안 우리 한명은 언제 헤어날려나 지금 온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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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이제 그만 늘려 그만해 충분해 충분해 족장님 어어어 왜왜왜왜 저쪽에서 그 사랑방에 한명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아 보내줬죠 근데 원래 가면은 상도덕강 고기를 주는데 저희는 안줬다고 뭐 전쟁하자 막 그러는데요 에이 뭐 흥겨져있어 저는 받았거든요 아 다음에 그럼 주겠다고 제가 몇개 쥐어줬습니다 지금 아하 까다로워 저 씨앗 엄청 많습니다 족장님 아 다 씹어버려 4칸 자 내가 아주 그냥 깃털족의 그 농사를 씨앗을 다 망치고 왔습니다 그냥 다 밟아채꼈어요 으음 정말 잘했구만 예 넷 오케이 자 좋아좋아좋아 씨앗을 심거라 으음 상..상자 그거 풀렸어요 어어 굿굿굿굿 거기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두 씨앗을 심거라 네에 알겠습니다 아 이거 왜 부셔왜 부셔왜 부셔 농사를 진짜 안해보셨구만 이렇게 해야됩니다 물 위에다가 횃불에 놔줘야지 빨리 자라거든요 족장님 깃털족은 동물들도 기르던데 저희는 안합니까? 아이 그런거 안지릅니다 저희 농사만 해서 먹을거겠네 우리는 채식주의자다 야만족이지만 채식주의자다 야만한데 그렇게 아하하하 그렇구만 여러분 이런식으로 계속 늘려주세요 4칸이면 되거든요 양쪽으로 이거는 이제 2명만 하면 될거 같고 자 기본 베이스를 많아놓으셨으니까 님도 잘할수 있을거에요 야아 금세 잘한다 진짜 4칸 발전이 있다 발전이 있다 좋아좋아좋아 저 흡도 많습니다 족장님 아이 좋아좋아좋아 씨앗을 신거라 근데 씨앗이 이제 다 없으시다 저는 충분한데 이제 잘할때까지 기다리면 되지않을까 어이 좋아좋아 이렇게 밟는거 좋아 이렇게 밟는거 좋아 다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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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이제 저희도 이제 농사는 어? 이 친구가 새로운 친구인가 신입인가? 이름이 뭔가 자네 어 김사원입니다 김사원 김사원 음 그래 반갑네 반갑네 새로운 사원이 생겼군요 그래 근데 야만족에 들어올려면은 끼가 있어야되는데 뭐 뭐 끼가 있나 자네 끼요? 음 노래라던가 뭐 그런거 있잖아 뭐 흥을 돋가야될거 아니야 신입이면 신입답게 아 아 노래요 아아 한 구절 불러볼게 자 모두 호응해주겠네요 하나 둘 셋 오케이 호오오오오오 호오오오옳 한 번 불러봐봐 노래 노래 한 번 불러보게 흥을 돋가보게 아아 그거 그 기오미송이라고 도루미송이라고? 알지않나? 1 더하기 1은 뭐 있잖아요 아니면 그 노래 안됩니까? 민초엔 아니라고 아니 1 더하기 1을 합시다 어이 자네! 말을 그렇게 흥명나게 살면 어떡하나 어효 한번 불러보게나 빨리 기대하고 있다네 모두가 한번 해봐 짧게라도 한번 해봐 음 내가 하겠네 내가 하겠네 그냥 내가 하겠네 자 내가 우리 우리 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흙을 돋아보겠네 자 모두 모두 내 옆에 와서 구경하겠네 자 한다 하나 둘 셋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1은? 아아 그만하게 그만 아 족장을 죽이면 안되네 아 잠깐만 다들 진정하게나 그래도 우리 족장에게는 아 알겠습니다 방금 그거 안되는 기사입니다 자 이제 아 여러분들 농사를 해야되는데 농사는 그럼 김서원씨가 하겠나 김서원씨랑 럭키세븐이 아 둘이 한번 가꿔보게나 아 누가 이거 해바라기 심으래 야 어떤 해바라기 녀석이야 어떤 바라기바라기 녀석이야 야 정말 때려버린다 빵말 심어 빵말 알겠습니다 정말 운치있는 녀석들이군 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올라오게나 자 우깡 일로 오게나 혜택 일로 오게나 나머지 일로 오게나 자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만든 광고를 우리 무기를 만든다 어우 이거 뭐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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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집에 이런게 있는거야 야 야 아아아아 아 뭐야 족정님 크리퍼가 아이템을 다 터뜨립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나 지금 스폰지역이야 스폰지역이야 아 됐다 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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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회불을 놔야됩니다 족정님 나 들어올게 아이고 죽어버렸네 자 자 잡템좀 다 넣어놓을래 이제 무기좀 만들고 우리는 이제 뭘 해야될까 그래 성을 짓고 고기를 잡고 한번 가꿔보자고 좋아좋아 자 누가 인첸트 테이블 만들사랑 없나 이중에서 한 명 그래 자네가 하자 자네 이름이 뭔가 아 암튼입니다 아 암튼 그래 일로와봐 너 너한테 임무가 있네 자네는 인첸트 테이블로 만들어서 우리 인첸트를 도와줘야겠네 따라오게나 자 아 잠깐 농사꾼들 잘하고있나 확인 좀 와볼게 회바라기 심는거 아니겠지 어어 잘하고있구만 그래그래그래 열심히한다 자아 일로오게나 암튼 일로오게나 빠딱빠딱 뛰어오게나 암튼 암튼 자네 자네의 충성심을 보겠네 우리가 누군가 야만족입니다 그치 야만족이지 자 그럼 충성심을 보이면서 저 맘모스로 혼자 주먹으로 때려잡겠네 그럼 인정해주겠네 우리 야만족으로 말이야 혼자서 때려잡아야된다네 덤비야아 역시 야만족 주먹으로 때려잡는구만 야아 이길 수 있어 야아 에이 왜이렇게 약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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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모스 잡아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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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잡았다 잡았다 자 저기 사탕수수 보이나 자네 저거를 이제 재배를 해서 어 인첸트 테이블 만들어야돼 만들줄 알지? 오케이 출발 야아 야만족 여러분들 네 자 누구보다 누구보다 잘생기고 친절한 닉맨이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만약 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저는 10점 한점이 몇점입니까? 3점 3점 저는 몇점입니까? 자 우깡님 저 몇점이예요? 뭐야 고기 한점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김오찌 밥도둑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무기를 만들건데 다이아몬드로 만들으셔야죠 그거 만들면 어떡합니까?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 다이아몬드가 없어 다이아몬드가 없어? 그냥 아래에서 재촉하고 올게 아이 저기 여러분들 아우지탄당에 계시는 분들 안녕히 가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잘 안나오나요? 왜이렇게 우울해 이 사람들 저기 아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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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왜그러세요 네 어 다이아몬드 몇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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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개요 일곱개 아 그래 고맙 자 그럼 제가 여기다 상자를 만들어도 되니까 여기다 그냥 넣어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마치 통장에 맡긴 돈처럼 제가 꺼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놓을게요 자 여기다 상자를 넣을테니까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치님 알겠죠? 아치님 이거 맘모스 고기인데 내가 이거 한점 줄게 고기 한점 자 고기 한점 나눠 봅시다 여기 파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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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파이님은 여기 이거 어디 보잡 음 음 어디보자님 맛있는걸 줄자 돌멩이 드세요 돌멩이 아 네? 아 진짜 드리킴? 고기입니다 네 여기 고기 먹으면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와 고기 위당 어우요요 우깡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할거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상자에 조약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주세요 조약들이 좀 나머지 분들 할거 없는 분들 일로와서 조약들을 많이 많이 집어주세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집어주시고 자 어디갔어 그분 어딨어 두분 어딨어 아 태태기님 그리고 농땡이 피실거에요 그렇게? 어? 아닙니다 저 진짜 굉장히 지금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머리카락도 없는 분이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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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고 야 어 어디 너 어디 미용실에서 그렇게 빡빡이 됐어 어디 미용실이야 어? 군대 미용실이에요 아 군대 갔다왔어요? 예 아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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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는 말을 네 번역하세요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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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무 멋져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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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너무 잘생겼고 우가 우가 남자가 봐도 잘 반하겠어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나의 번역하는구방 자 여러분들 이제 돌멩이를 많이 들었잖아 우깡님 네 우리는 돌멩이를 많이 들었잖아 그치 네 여기가 우리 이제 석상이란 말이지 네 잘난 우리 신님이란 말이야 그치 아니 이거 왜 가려 이거 왜 가려 우리 애야 어디서 야 신 어디서 야 신 면상에다가 야 돌멩이를 갖다 드려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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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빨리 농사하고 와 로켓서븐은 빨리 가 농사하고 농사 끝났습니다 아 농사 끝났어? 네 그러면 돌멩이 들고 와 조액도 들고 와 저기 저기 가서 조액도 들고 와 들고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가 입구란데 여기가 입구란 말이야 그치? 네 여기가 입구야 여기 입구를 입구에서부터 해서 둘러 쌓을 겁니다 둘러 오케이? 네 출발! 새로운 막노동이구만 이거 자 우리는 빨리 건축을 해야 돼 족장님 진짜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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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말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 저 말들을 이제 애기들을 낳고 막 그렇게 기른 다음에 선정할 때 그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오오 좋은 생각이야 예 아 여기가 입구라니까 이 바보야 왜 입구를 막고 있어 여기 입구야 여기가 나 표시해둘게 음 음 여기다 표시를 해둘게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일단 여기를 빨리 쏴주세요 여러분들 둘러싸주세요 예 흑욕석 어떻게 구합니까? 구합니까? 뭐라고? 흑욕석 어떻게 구합니까? 흑욕석? 예 아 흑욕석은 그 이 말 주변에 아마 용암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구해주세요 제가 봤습니다 오케이 높게 높게 쌓으란 말이야 그래야 사람들이 못 넘어하지 왜 갈거야 뭐 날라가 너 진짜 날라가고 싶어? 흑 흑 흑 흑 흑 흑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른단 말이야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 둘러싸 둘러싸 저기까지 둘러싸 버려 빨리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하란 말이야 응 특히 거기 아니 우깐 너 거기서 뭐하는거야 거기로 둘러싸면 어떻게 요긴데 우리 지금 둘러싸는 데가 지금 어? 어이 삐졌잖아요 지금 바닥 뽑아진거 안보여요 형 아니 바닥 뽑아진게 아니고 홈날 준비가 됐다는거 엉덩이 마주 준비가 됐다는거 형 회출을 받자 그래 너 모자못했어 너 모자못했어 엉덩이 딱 대 어? 저기다 싸우면 안되잖아 어? 여기다 싸우면 안될거 아냐 어? 빨리 저기다 싸우고 빨리 싸우고 와 자아 아 저기 농사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저 김사원씨 내가 한번 확인해본다 어디서 농들이 가고 있어 어디서 어디서 농땡이 넣을까 어디서 농땡이 넣을까 어디서 농땡이 넣을까 빨리 그 뭐 빨리 하야될거 아냐 더 파고 빨리 저거 빨리 해 저거 빨리 하란 말이야 저거 빨리 하고 와 저기 아니야 빨리 가서 해 빨리 해 아 이 사람들 답답해가지고 지금 어? 우리 우리 지금 부족이 어? 어? 아니 공격이다 아니 공격 뭐든 모여 뭐든 칼을 들어 공격이다 야 야 빨리 야 빨리 공격 해 으아아아이윱 짜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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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아아 오 잡았다 어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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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단합 봐 어? 단합이 좋아 단합이 좋아 야 야 여기 여기 빨리 성적사차 얘들아 자아 정...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뭐야 어이 우리 바깥에 공룡이 너무 많다 아직 무기가 없는데 여러분들 공룡을 잡으면 레벨 30을 주거든요 인첸트를 하고 공룡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잡지마세요 아직 야 야 성벽 왜 안 쌓고 있어 아까 쌓던 사람 어디갔어 다 쌓고 있습니다 오케이 잘하고 있네 자에게 특별 포상을 주겠네 어 감사합니다 어떤거 원하나 3일 휴가입니다 3일 휴가 아아 나오지 않겠다 이건가 아닙니다 아 기토집장한테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9시에 그 교류가 있을거잖아요 아 9시에 그 또 사랑방이요 네네네 음 네네네네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아 저희 아까 아까쯤은 보내죠 일단 사람 빨리 채우는게 중요하니까 어때요 네 그렇게 합시다 아 예 그렇게 합시다 네 그럼 거기에도 말씀해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 보내주실래요 한 1-2분 있다가 아 네 그럼 30분인가요 저희 아홉시에 아홉시에 딱 아홉시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예 큰일났습니다 한번맞고 또 승인을 야 야 공룡 야 야 공룡 잡지마 아직 우리 레벨으로는 안돼 제가 잡으려고 했던게 아니라 그냥 지나갔는데 뚫으러 맞은겁니다 아흐흐흫 야 인체드 테이블 만드는 사람 그 용왕 구했나요? 아직입니다 아직인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성벽에 다 쌓고 있어 지금 느낌있어 느낌있어 자아 뭐야 이거 왜왜왜왜 무슨일이야 문앞에 어휴 길다란 공룡이 하나 있습니다 음 아직 공룡하면 안돼 우리 다이아몬드 무기가 없기 때문에 저거 뭐야 어 너무 큰데 이거 잠깐만 저거 저거 티라노사우루스 아니야 저거? 큰일났다 아 티라노 아닌가? 아 티라노 아닌가? 브라키오사우루스 아 아 공룡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어휴 딱 한 대 맞았는데 야야야야 공룡이 형 공룡이 형 아주 잡지마 아주 좋아 족장님 저기 육식공룡 있습니다 저기 저 녀석이에요 아아 가까이 가 가까이 하지마 그 저 저 저 저기에 모든 템이 다 있는데 다이아몬드 아 맞다 야 그 지금 깃털 족장님이 사랑방을 이용해야 된다고 사람들 빨리 보내달랍니다 길 아시는 분 있나요? 없겠죠? 네 네 하하하하 자 자 여러분들 저희가 성벽을 쌓는 이유는 성벽 위에서 우리가 망을 보고 전투를 할 거기 때문에 지키기엔 딱 제격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기터주기 한 명 가야 되거든요 아무나 가주실래요? 길 쉬우니까 길 타고 쭉 가시면 됩니다 저기 누구냐 누가 갈까 그 농사하시는 김서원씨가 가세요 네? 김서원씨 어 하하 하하하 하하 저쪽 통화방을 가야돼요 족장님 어 아 일로 오세요 김서원씨 네 김서원씨 길 아야죠? 알겠.. 알겠죠? 하하하하 정말 따뜻하신 분이네 왼쪽으로 쭉 가면 돼요 길 따라 네 일로 길 따라 쭉 가서 파란색깔 쪽으로 가면 돼요 중앙으로 가서 네 갔다와아 죽지 말고 악 통화방은 어떻게여? 아이 가서 내가 얘기할게요 가면 제가 가야지 으어 아.. 열심히 가! 에에에엥 공면으로 가지 territor 아이이 거기 길 아니야 어디에어디hab 여기에여기에여기에여기여기여기 이쪽으로 흐흐 으 Patch 조심해서 가 آ 죽지 말고 눅 자 성벽은 많이 쌓고 쌓았구만 그럼 럭키스터븐 열심히 한다 응? 아우 감사합니 셜 들었구나 니가 드디어 혈 들었구나 니가 드세요 하하 그렇습니다